자 그럼 이제 앞으로 국립주권감시단 이름이 참 건사합니다 이게 이제 출범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니까 정말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풀풀이 시민사회운동으로 발전해서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크게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미래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계십니까 어디 뭘 하든지 리더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우선은 지금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건 의외네요 저도 있는 분을 두 분이 아시는데 그분들이 그거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내일 양재호텔에 양재동에 있는 호텔에서 모임에 참석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뭐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기업체를 갖고 있거나 소상공이거나 이래가지고 그 중에 어디서 한 분은요 천만 원을 바로 후원을 하겠답니다 미국 교포도 페이팔로 해서 달러가 오고 그런데 저는 다른 일찍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포도만 의미가 있어서 그건 내가 받았는데 제가 아주 좋은 저는 그런 기획 업무를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장소지만 아주 멋진 구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 사례를 잘 모으시라고요 사례를 육과 원칙에 따라가지고 언제 누구와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왕성하니까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면 그러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거 자체가 이제 공직자나 정부를 깨우는데 우리가 누구를 공격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깨우는데 굉장히 적어 보일 때는 스토리 그러니까 그 사례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 당한 걸 그냥 적고 누가 좀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불신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클린펀드라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우리 단체에서 뭐냐면 우리 회원들이 이제 돈을 내서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매월 두 사람씩 그런 아주 나쁜 사례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될 사례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포상을 하구나 그걸 두 달에 한 달에 두 사람씩 꼭 합니다 이거를 옛날에 제가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동아일보에 오명사장 계실 때 그때 저한테 이병기 기자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병기 기자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이병기 기자가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 이거 우리 클린펀드 하나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오 하니까 지금 낭비가 많이 예산이 낭비가 많은데 이 예산 낭비 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데 회장님이 그거를 좀 해주시오 가오디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좋은 얘기네 합시다 이래갖고 경실련이 운동을 맡았고 보도 고발을 동아일보가 맡았고 내가 스폰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멋진 아이디어네 네 그게 일면 탑이라서 나는 감금이 다 뽑았어요 사실은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면에 막 해주고 그래갖고 가오디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 그렇죠 일면에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23년 지난 지금에 와서 야 그거 다시 살리자 내가 직접 피해자가 돼갖고 내가 이 일에 개입될지는 제가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우선 꾸준히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걸 끈을 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회원들이 보니까 다들 또 여유들이 있는 분들이고 해가지고 아니 뭐 천만 원씩 기타가 되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점이 있는가 하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제 빵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의미를 찾거든요 네 아우 나는 그렇게 우국지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무슨 연구소하고 이게 별도로 당장 그 살아있는 사례를 가지고 세상에다 호소하는 거니까 그만큼 영향력 크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거를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가 이거를 뭐 계획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버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우철이 임은영이 김유은이 이 근로감독관이 어쩌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했는지도 몰라요 거꾸로 그렇죠 뭐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버튼을 눌러줬으니까 그 다음에 열을 받았지만 그래요 나중에 정신을 잘해보니까 이게 열받을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을 고치는데 국가 시스템에 그냥 나라만 지식인들만 이런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체험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그럼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별일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는 거의 뭐 안 겪어본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사업을 사업은 제가 28부터니까 뭐 거의 40년 했죠 40년을 경험한 것 중에서 정말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네 아 이건 아휴 내 전화기하고 요금이 다 돼 있는데 그거 참 틀어보면요 우리는 세상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이거 공무원들이 반듯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속초시는요 그 시청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속초시가 예예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도 발굴해갖고 또 칭찬도 하고 예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너무 대별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차이는 결국은 이제 그 장이 조직이 장이지 예 그 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냐 임명된 공무원이냐 차이라는 거예요 선출된 공무원 그게 뭐냐입니까 N.E.E.D. 니드입니다 니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니드를 선거에 나가는 시장 될 사람이 그걸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필요나 욕구나 불편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에 항상 관심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선출직을 간다는 것 자체가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는데 이제 뭐 고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북박이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그냥 잘하나 못하나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그냥 고압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초에 사는데 내가 놀랐어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래가지고 건축과도 그렇고 가면 내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다 들어주고 뭐든 열심히 해서 좀 해결해 주려고 하고 네 해결해 주려고 하고 긍정적인 모든 게 잘해주려고 그게 왜 정말 나는 감히 다른 지자체는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정말 속초씨 이런 거를 모든 지자체에서 배워야 됩니다 특히 중앙부처들 배워야 됩니다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 누가 세금 당신 월급 주는데 어떻게 주인을 갖다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요 적어도 1년에 3사람 몫에 연봉을 내가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말 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못살게 굴어냐고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은 천지예요 그래서 꼭 사람들마다 분하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고치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기껏 얘기해놓고요 어떻든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 총회 때 참석하실 거죠 그거는 못 가고요 아무래도 나는 장사를 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서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일제 때요 우리는 그래도 총 맞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독립군들이요 나라고 한다고 목숨을 맞춤 만족해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신세 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미험하다고 죽을 질이 졌습니까 왜 못 합니까 이랬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하는 그런 DLA가 옛날부터 있어요 쭉 있어요 만족의 난소부터 홍경래는 아니고 3.1운동이고 박종철이고 쭉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북한도 우리나라인데 거기는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건 중론입니다 제가 이 광고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 여보세요 배회장 그거 아니에요 이미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전화를 한 500년 동안에 보면 이미 사회주의예요 이번에 선거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렇게 전화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회장의 말씀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 같다 가는 것 같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로 갔다 이랬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독도시민단체 독도일본의 알리기 운동이었는데 줄이면 독도련인데 독도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대통령 문재인한테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안 봤을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이 있는데 잘못하면 대통령님 이번에 문제 됩니다 이거 저거 이거 저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발표하세요 그러면 구간이 명간인데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중도도 많고 또 한나라당은 맨날 도로아미 타볼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님이 잘하시면 다시 우리는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쫙 써놨어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지 않죠 비서관들이 지금 대통령님이 남은 임기 2년 반이라 제대로 가시고 싶으면 정말 자코리아 같은 데 올려갖고 뽑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교수들 모아놓고 어떻게 적절한가를 뽑고 대통령님 뽑지 말고 직접 그 사람 뽑아놓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끔 내가 이렇게 안 당하고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참 당해보세요 그것도 마누라가 협박받고 맨날 속초에서 강릉까지 일곱 번 열 번 왔다 갔다 오는데 울고 당기고 하는데 어떤 놈이 마누라 당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좀 비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비서관 여러분 대통령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번 총선은 제가 보기에 점쟁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바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공무원 사회부터 바뀌어야 되고 특히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삼준 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사업하면서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봤고 그동안 또 전면 광고를 낸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사회주의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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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